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카본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접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금속은 완전 용입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가지 종류의 철판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스테인레스 스틸이구요. 또 다른 하나는 카본 스틸입니다. 둘 다 베벨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철판들의 뿌리를 용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가지 테크닉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와이아 테크닉과 키올 테크닉 우선 레이와이아 테크닉부터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레이아 테크닉 오늘의 워우 아시아 테크닉 그리어 시그레이아 테크닉 자 이렇게 세팅을 했구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구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우선 표면은 용접이 잘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철판 뒷부분은 어떨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테인레스 스틸은 뿌리까지 녹아서 잘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본 스틸의 뿌리는 녹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융풀은 다릅니다. 그리고 309 와이어를 용접했을 때의 반응도 서로 다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을 용접할 때 309 와이어는 잘 붙습니다. 그러나 카본 스틸 철판에는 309 가 잘 붙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금속은 다르게 용접됩니다. 그럼 이 두 금속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키홀 테크닉으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용접이 될까요? 키홀 테크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암페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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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소재가 다르면 용융풀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카본 스틸과 스티에 붙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완전 용입은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채우는 용접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차후에는 왜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